원금 전액 손실까지 발생했던 우리은행의 독일 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이 DLF 투자자들이 기사 회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금리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집계한 자료를 저희 SBS CN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많게는 원금의 80% 이상을 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98.1%. 지난달 26일 우리은행의 DLF 상품 가입자들은 사실상 원금 전액을 날리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일정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불어나는데 최근 들어 이 금리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 측이 집계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내일이 만기인 83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 손실률이 33.7%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기준 종가였던 어제자 독일 금리를 다음 달 만기인 7개 펀드 전체에 적용하면 원금 예상 손실률이 높게에는 33.8%, 낮게에는 18.7%인 것으로 내부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 펀드 전체 잔액 554억 원의 예상 손실률은 28.8%입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4달 만기를 맞는 280명 투자자들은 1억 원을 넣었다면 평균적으로 7,120만 원, 많게는 8,130만 원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원금 전액 손실 위기에서 최대 81.3% 회복으로 분위기가 급변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완화가 되면 위험자산인 신흥국 주식 내지는 신흥국 채권 이쪽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독일 국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당연히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내일까지 DLF 합동 검사를 끝마치고 다음 달 중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고객 손실액에 대한 배상 비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